안녕하세요 이병호 스윗티비의 이병호입니다. 제가 오늘은 홍콩 지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. 홍콩 지폐하고 연관된 그 폐양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장구경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홍콩은 특이하게도 지폐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아마 지폐 수집하시는 분들은 최적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만들구요.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차터 그 다음에 hsbc 이렇게 세군데서 지폐를 찍어내기 때문에요. 비슷한 도안이지만 그래도 각각 독특한 도안들을 내놓기 때문에 저는 홍콩 지폐를 모으긴 하는데 20센트에요. 20센트가 아니라 20달러짜리 지폐를 모으구요. 그 다음에 그 태국은 20바트 이렇게 저액권을 모으는 위주입니다. 오늘 100달러는 저도 이제 처음 구했는데요. 100달러는 좀 가격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외국 지폐는 선뜻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. 물론 외국 지폐를 모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아서 하는데 저는 이제 동전 위주로 수집을 하다보니 외국 지폐들은 이렇게 뭐 과감하게 모으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새 지폐를 보는 순간 아 이게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구요. 아 장국영 이 폐양별이 너무 그 임팩트 강해서 지금 스토리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. 워낙 오래전에 예 장국영 이 벌써 2003년 4월 1일 날 예 만우절날이죠. 예 그 호텔에서 만달린 호텔에서 투신 했기 때문에 지금 예 오리엔탈 만달린 호텔이에요. 예 거기서 투신 한게 벌써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 이지 않습니까. 그 너무 오랜 세월이었고 기억이 안나지만 그래도 이 제가 이제 예전에 장국영에 대해서 그 예전에 좋아하고 영웅본색에서 너무 팬이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장국영에 대한 걸 좀 모으고 있는데요. 이걸 보는 순간 아 장국영이 딱 떠오르더라구요. 예 이렇게 이렇게 세 개의 디자인 인데요. 뭐 개인적으로 붉은색에 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색깔 예 그런 것 같습니다.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예 홍콩을 대표할 수 있는 예 그런 집행인 것 같아요. 앞면은 요렇게 앞면은 요렇게 있습니다. 그 폐양별이가 떠오른다고 했는데요. 옆에 놔두고요. 예 요렇게 폐양별이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예 어우 대우라고 찍혀있는 이렇게 1,2편 상하편으로 나와서 이렇게 비디오가 있구요. 예 이렇게 장국영이 예쁜이신 아니 저기 장국영이 이렇게 하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 폐양별이가 장국영의 그 죽음을 약간 좀 암시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장국영이 실제적으로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울증도 약간 심해지구요. 여러가지 그 안 좋아지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은 폐양별이에서 딱 그 그런 상황 나중에 칼로 이제 상대편 칼로 어 이제 자살을 자살을 하지만 호텔에서 투신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좀 암울한 예커를 표현해 주는 것 예 같아서요. 특히 그냥 더 애착이 가는 비디오 테이프는 비디오 테이프가 아닌가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장국영 예 예전에는 이게 브로마이드나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는요. 초중고 넘어오면서 책받침이 유행했구요. 이건 이제 코팅에서 책받침으로 많이 썼구요. 그 다음에 그 브로마이드라 그래가지고 뭘 사면은 굉장히 큰 그 지급용 포스터 크기 영화 포스터 크기 그런 것도 주기도 하구요.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. 이런건 이제 문방구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. 그때 가격이 한 50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쌌습니다. 이걸 코팅도 해 줬어요. 그래서 책받침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그 연필을 쓰고 그랬으니까 책받침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. 예 장국영은 그 노래도 노래도 굉장히 잘 했잖아요. 뭐 직접 주제곡들을 많이 불렀구요. 지금 볼 때는 OST 예 그런거죠. 많이 불렀고 노래도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들도 굉장히 그 표현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그 형과의 그런 용모세에서 형과의 그런 갈등 이런 것도 잘 표현한 것 같구요. 아마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 영화배우이지만 또한 가수로서도 최고였고 뭐든지 최고였을 때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천유유원 천유유원때 엄청났죠. 오늘은 홍콩 100달러 홍콩 100달러를 보면서 장구경의 패왕별이 까지 생각이 드는 아주 좋은 집회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병호 스위트위의 이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